The season's coming, go like thoughts of you 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까지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저녁에 할 수 있는 선셋 호핑 투어를 직접 탑승해보고 선셋 호핑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핑 투어는 선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잡은 물고기를 회로 드실 수 있고요. 깊은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할 수 있는 투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전에 만화가 섬에 들어가서 오후에 호핑 투어를 했지만 새롭게 오픈된 호핑 투어는 오후에 만화가 섬에 들어가서 저녁때 선셋을 보면서 호핑 투어를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이판 선셋 호핑 투어 인스펙션 첫날 취향하는 날입니다. 30여분의 여행사 관련 직원분들과 로컬 분들 초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저녁 선셋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선셋도핑은 5시에 만화가 섬에서 출발해서 5시 20분에 만화가 섬에서 계신 분들을 모시고 출발합니다. 지금 만화가 섬에 도착 1분 전입니다. 오후 2시에 들어가서 만화가 섬에서 스노클릭하시고 5시 20분에 보드가에서 선셋도핑을 탑승하십니다. 만화가 섬에서 5분 늦게까지 자유 일정을 보내고 나가는 분들입니다. 낚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낚시대 릴 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대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화가 섬에 있던 분들과 합류해서 호핑 투어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호핑 투어 보트는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어서 다양한 어종으로 낚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물이야 대물 와 이거 정말 맛있는 러야 이야 마프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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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낚시에 걸려서 끌어올리고 있지만 결국은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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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해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날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트 위에서 바라보는 선셋은 감동이 몇 배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실 겁니다. 나만의 꿈, 나만의 손 너나처럼 왜, 정빈 가슴 만도 살고 있구나 나만의 손을 이끌어 나만의 마음을 이끌어 남은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오늘은 사이판에서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선셋 호핑 투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낮에 할 수 있는 호핑 투어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낮에 진행되는 호핑 투어가 궁금하신 분은 화면으로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여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